안녕하세요 신천지 여러분 2023년 11월 12일에 작년에 이어 개최한 10만 수료식을 잘 보았습니다 천지일보 기사를 보니까 10만 수료식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대부흥이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지일보 기사에서는 10만 수료식이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세 번째 수료식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는 교계와 달리 신천지 예수교회의 성도수는 현재 31만명을 넘어섰다 여러분 31만명이 맞는 숫자인가요? 현재 신천지 신도수가 31만명입니까? 2018년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도수는 20만 2천 899명이었습니다 2019년 10만 3천 764명이 수료를 하면서 그 숫자는 30만 6천 663명이 되었어야 하고요 2020년에는 18,382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총 신도수는 32만 5천 45명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수료생 숫자는 18,838명 총 신도수는 34만 3천 883명으로 증가해야 했고요 2022년 두 번째 신만 수료식으로 10만 6천 186명이 수료하면서 신도수가 45만 69명으로 급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다시 한번 신만 수료식을 개최했고 공식적인 수료생 숫자가 10만 8천 84명이었기 때문에 2023년 현재 신천지의 총 신도수는 공식적으로 55만 8천 153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는 일부러 숫자를 줄면서까지 31만명의 신도수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현재 신도수가 31만명이라면 지금까지 개최한 10만 수료식의 숫자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숫자의 차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번 수료식에서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일교단에서는 10만명 이상 수료를 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신천지 예수교회가 유일합니다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며 10만 수료식을 열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이 신천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천지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개최한 10만 수료식이 거짓이었다면 신천지에 최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신천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수료식에 등장했던 총회총무도 이런 말을 합니다 6천년 역사상 인류 최고의 게시 말씀이 약속한 목자 총회장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찾아 만민이 신천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민이 신천지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최고의 게시 말씀이 약속한 목자 총회장님을 통해 나온다는 이야기는 거짓된 선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왜 현재 신도수가 55만 명이 아니라 31만 명이 되는 것인지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왜 celebr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